1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돌 라디오 덕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추억 많이 생긴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네요 오늘로 이제 떠나는 형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나무 한 그루 잎이 물들어 떨어지고 다음 계절 오듯이 우리의 찬란했던 1년 소중한 시간들로 지나왔다 생각해요 이곳에선 마지막이지만 끝이 아니기에 형의 다음 한 걸음 걸음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비슷한 모습으로 봐요 뿌리가 사랑한 꽃잎에게 아 시선하네 어렵다 감동이다 저도 바로 읽어드릴게요 아 네 영훈씨 그럼요 이룬이 형에게 형 안녕하세요 들짱미소년의 맏형 영훈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동생들 챙겨주시고 오면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항상 형 덕분에 들짱미소년 또는 아이돌 라디오가 정말 즐겁고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행복한 순간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저에게 다가와서 잘할 거라고 또 넌 그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말씀해주셨었잖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형을 만나면 어깨 올라가서 나 이룬이 형이랑 아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름 속으로 자랑도 많이 했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아이돌 라디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룬이 형이 있기에 있기 때문에 들짱미소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룬이 형 형님이 없는 아이돌 라디오는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고생했다고 웃으며 박수를 쳐주고도 싶지만 라디오에 나가 형과 마주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슬프기도 해요 다시 한번 들짱미소년과 우리 롱디가 함께 모이는 모습을 너무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형이 하셨던 행동 말들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될 거예요 최고의 DJ 최고의 형님 롱디 이룬이 형 너무너무 고생했고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롱디 이룬이 형님 빈이 형이 복화술을 네네 네네 감동적으로 다 됐는데 복화술이 뭐예요 아무튼 정말 이렇게 세 분 저한테 또 이렇게 진심으로 좋은 글을 또 이렇게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들짱미소년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짱미소년이 항상 이 세 분 여러분들 덕분에 좀 이렇게 또 빛났다고 볼 수 있죠 뭐 사실 연예인들의 인연은 방송 안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뭐 앞으로 좋은 인연 갖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에서 또 만나요 네 좋죠 꼭 만나요 그럼요